아 뭔데 이것도 쳐먹으면 안되는데 이것도 여튼 새끼가 부르는데 또 아 이거 뭔데 어? 뭔데 아니 뭔데 이거 누가 보낸거야 아 병원에서 통닭과 사별하셔야 됩니다 어? 여포님 오래 사시려면 통닭과 사별하셔야 됩니다 했는데 이걸 또 통닭을 또 보냈네 어? 누가 보낸거냐 응? 왜 계속 보내는거야 이거 이 시간에 내 쳐먹으면은 내한테는 지약이다 어? 왜 통닭을 계속 보내냐 어? 아 아 아 아 이거 먹으면 안되는데 악마의 유혹을 어떻게 뿌리치지 어? 어? 누가 보냈지 여자들이 보냈나? 어? 여자들이 계속 집에 보내나? 어? 어? 아 나 이거 먹으면 안된단 말이야 어? 계속 몸이 안좋은데 계속 이런거 먹으면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를 보내면은 형이 먹다가 잠이 든단 말이야 화공 도중에 어? 어 왜 계속 이런 아 이런 이런 뇌물을 보내냐 응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아 마우스 릴댄 음 음 음 자고 있어 지킨아 자고 있어 내 방송 끝나고 좀 있다가 내가 찾을게 자고 있어 야 형님 주치의가 쌍놈새